자, 그러면은 일단 각 팀의 신곡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우아부터. 네, 저희 첫 미니앨범 조이인데요. 조이의 타이틀곡은 단거라는 곡입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고 끌리는 너를 이제 스윗한 단거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요. 와, 잘 어울린 것 같아. 우아의 지금 이 모습이랑 단거, 참 잘 어울리네. 그러게요. 그리고 시크릿 넘버는 또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이번에 지니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지니씨 담당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준비 안 된 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넘겨보는 게 우리 롤이기 때문에. 재밌어, 재밌어. 그럼 원래 담당하신 분과 반반 나눠서 해보죠. 네, 저희 시크릿 넘버는요. 가을을 받아서. 중독적인 트랩과 강렬한 브랫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아주 강렬한 댄스곡입니다. 아, 진짜 바로 바로 말한다. 제목을 소개를 안 해주셨나요? 아, 맞네. 제목을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강렬한 댄스곡. 제목은 둠치타입니다. 둠치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상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우아의 스파클링한 무대와 독보적인 파워풀함을 선사할 시크릿 넘버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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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